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테레미를 뵙고 실험을 하나 해볼건데요 테레미야 갑자기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제가 뭘 할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못하는 동작 테레미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번째 이렇게 두번째 두번째 아니 너가 왜 돼요 뭔 소리 남자분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물고 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다리를 들고 네 아니 이렇게 앉아요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아니 왜 이런거냐고요 아니 자리가 하난대로 했어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응 못하자 못하자 왜 안되지 챕터 3 아니 이거는 제가 안되는거에요 응 난 안되나 네 이렇게 해서 응 하나 발 넣어요 응 그리고 하나 발 다 하나에요 응 그리고 얘를 위로 올려요 이게 원래 안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어서 저도 안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이거 왜 안되 딱 걸릴 거 아니야 팔 긴 사람이 되는거고 유연한 사람이 되는거야 전이야 네 이번에는 전세계 1%만 된다는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이렇게 머리를 붙여 잘 붙여요 붙였죠 응 그리고 오른쪽 손이랑 왼쪽 아 오른쪽 손이랑 왼쪽 발을 여기 머리에 손이랑 딱 붙여야돼요 이렇게 1%만 난 1%가 되겠죠 뭐하는거죠 다리 붙여요 뭐하는거죠 이건 봐 아니 뭐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봐 뭐하는거에요 이번에는 뭐할거냐면요 흘러놓을지 어렵지 않아요 응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앉는거에요 아니 이렇게 엉덩이는 앉아야죠 바닥에 이건 어릴도 되네 지금 안되네 안돼요? 응 이거 아파 어디가요? 여기 여기 이거 절대 안되는거에요 나도 안되고 자기도 안되는거 아니요 잠시만 안되요 나만? 알겠어 해봐 일단 아주 붙여요 그리고 뒤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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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듇 바닥 제가 말한 대로 먼저 얼굴을 갖고 그 잡아보세요. 그자. 일어나 보세요. 이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이 원리들. 알았어 해봐.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됐죠? 응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면 되거든? 근데 이게 굴리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? 자기야. 빨리요 빨리. 누가 이렇게 화장품 묻히래요. 빨리요. 하나. 둘. 둘. 셋. 셋. 안녕하세요. 들고 일어나요 이제. 일어나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더라고요. 어 그거 꼼수 안 돼요. 꼼수 안 돼요. 의자를 먼저 들고 일어나 보세요. 안 돼요. 거짓말? 진짜 안 돼요. 의자를 들고 가. 먼저 들어. 의자 일어나세요. 일어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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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쓱. 일어났어요. 일어났어요. 이렇게 빠요. 빠. 그리고 이걸 붙여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잡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잡아요. 팔꿈치에 혀 닿는 거 돼요? 해보세요. 저 돼요. 자기는. 아 여기 되겠다. 해봐. 느끼게 되는데. 됐죠? 당황했는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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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. 눈썹을 한쪽만 움직이기. 한쪽만 움직이고 있어요? 양쪽 다 올라갔어. 아 그래요? 어. 어? 되네? 자기는 탈락. 자기는 탈락.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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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아. 차가아. 언니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 타면서 쫙. 잠깐만요. 쫙. 이렇게 쫙. 쫙. 대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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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치면서. 배를 원을 그리면서. 머리를 떼주는 게 없는데. 해봐. 되네. 1%만 되는 거. 아니 자기야. 네? 그렇게 하고 되고 안 되고 하면 자기 일부러. 자기 1% 하고 싶어서. 6% 되는 거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1%만 되는 거래. 그럼 누가 안 되던데. 모르죠. 그냥 1%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자기는 1%야? 1%만 되는 거래. 여러분들도. 지금 앉아서 따라 해보세요. 이쪽으로 돌려요? 응. 얘는 반대쪽으로 돌려. 되는데요? 잘 되죠? 예. 진짜 이상한데 되는 거 같아요. 한쪽은. 오른손으로 앞을 돌리고요. 네. 왼손으로는. 왼손으로는 뒤를 돌려요. 같이. 하나 둘 셋. 된다. 왓. 1% 되는 거예요? 그럼 자기 1%예요? 네. 저 3%예요.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. 귀 움직이기. 제 귀를 잘 주목해주세요. 움직였죠? 1%가 못 떼으셨네요. 하나도 안 움직여, 귀가. 아니 왜 안 되지? 달라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좀 빼보세요. 좀 빼보세요. 아니. 아니. 이렇게 없어. 아니. 뭐 어떡하라고.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손을 잡고. 네. 빼버려. 안녕하세요. 자. 보여드릴게요. 혹시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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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귀를 내놨을 받은 수 있는 중. 인형내로 놨습니다. 나아 밖으로 나가세요.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가세요.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가세요. 그 여기 쳐다보세요.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가세요. 됐어요! 그거 나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신기한 거? 네. 해봐. 어디 밖에서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어. 여기 사이랑 응? 눈 사이랑 똑같아요. 네? 다시요. 여기 사이랑 여기 사이랑 눈 사이랑 똑같아요. 그리고 여기 사이랑 응. 눈에서 코끝 다 사이 응. 귓각이 달라요? 똑같아요. 아니 제가 이거 보는데 육안으로 달라. 아니에요! 자기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. 자기는 그렇게 거짓말에 속으니까 맨날 페이스북 보고 뭐 사가지고 다 당하죠. 어쩌라고요? 앞으로 그런 거에 속도 좀 마세요.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. 봐봐요? 진짜 깜짝 놀란 거 보여줄게요. 코에서 이마까지 코에서 이마까지 코에서 이마까지 코는 좀 작아져요. 여기가 좀 길어지고 여기가 좀 짧아져요. 아니요.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 저 아니 진짜 아닌가요? 아니 다 진짜 자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돼요. 왜 여기 딱 이만하네요. 네. 보이죠? 네.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네. 여기 했죠? 왜요? 아니 분명히 코 여기 끝에가 더 남잖아요. 아까 전에 이렇게 했으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봐요? 이제 됐죠? 응? 됐죠? 됐죠? 네. 아니 이게 다예요? 아니 오늘 재미난 거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재미됐다. 이 꼬신댕이야. 오늘 재미난 거 해준다면서요. 완전 댄스요 나는. 어디 가세요? 잘 가요. 행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이게 다야? 이게 다야? 이게 다야?